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이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삭슬주라 하니 제11시에 온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십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말씀으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오늘 2 1절부터 16절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양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라고 하시고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그런 초점과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을 잘못 해석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지금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본문은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본문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으로도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배경을 갖고 오늘 이 본문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배경을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 본문은 포도를 추수하는 그런 추수의 시간 추수의 때에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 추수할 때 포도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포도원에 가보면 추수 때가 되면 주렁주렁 열매에 있는 포도도 참 탐스럽지만 그 향기도 참 좋습니다 포도의 향기가 그냥 포도원 전체를 이렇게 가닥 채우고 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포도는요 이 햇빛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략 한 8월 9월달 이 때가 되면 일조량이 가장 많은 그 시절이 딱 지나고 8월 9월 정도가 되면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안에 이 포도의 어떤 당도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햇빛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심지어는 그게 몇 시간 정도 시간을 햇빛을 더 받느냐에 따라서 이 포도가 더 당도가 있는 게 나올지 아닐지 이런 게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한여름 뜨거운 햇빛을 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이 이렇게 일조량을 받게 한 후에 이제 이 포도를 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때를 좀 놓칩니다 그래서 한 10월쯤이 되면 이제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만약 이 포도들이 비를 막기라도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한 해의 모든 그런 수확의 그런 어떤 수고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은 보고 있다가 이 수확을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한꺼번에 그때가 되면 이제 온 마을이 다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포도수확에 다 이제 나서게 되죠 들썩들썩 마을이 막 시끄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배경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도 다 되지 않으니까 인력시장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 나가서 다급하게 나가서 일꾼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더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하니까 대략 새벽 6시 정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쯤 나가서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한 대나리온이 얼마냐고 하면요 품꾼이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그런 삭스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국으로 따지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루 동안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삭 그러니까 정당한 삭스를 주겠다고 하고 이제 새벽 6시부터 나온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3자리에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에 우리나라 우리식으로 하면 아침 9시가 됩니다 아침 9시면 벌써 일을 해야 될 때인데 그때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찾아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도 상당하게 값을 줄이라 그러니까 이 한 대나리온 정당하게 값을 치워줄 테이니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또 6시와 또 제9시에도 그와 같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6시면요 난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면요 나 3시예요 이건 벌써 너무 많이 늦은 시간 아닌가요? 그런데도 이 주인은 이들도 돌려보내지 않고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한 대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11시면요 몇시냐면요 오후 5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오후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6시가 되기 직전 하루 저녁 5시 그러면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딱 1시간 남은 거죠 그런데 1시간밖에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 주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품꾼으로 나를 쓰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인지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루 종일을 일터에서 장터에서 놀면서 기다리면서 일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저 같으면 만약 그럴 것 같아요 뭐 그냥 지금 하루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까짓껏 좀 쉬시는 거 좀 푹 쉬시다가 내일 다시 일하시죠 뭐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1시간도 중요하다 나의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라 라고 하고 그를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 줄 사람을 필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인은 그런 태도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럭저럭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지금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을 재밌게 지금 묘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등장인물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이제 하루 동안 일을 끝내고 나서 돈을 품삭을 줄 때가 됐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서 품삭을 주는데 가장 먼저 와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한 대나리온을 주고 보냈으면 아무 탈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의도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겨우 한 시간 남겨놓고 일한 사람 이 사람을 불러다가 한 대나리온을 주워줍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어떨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쟤를 한 대나리온을 줘? 그러면 나는 몇 대나리온이야? 나는 점심때부터 일했는데 나는 새벽때부터 일했는데 그럼 나는 한 7대나리온 주겠네? 나는 한 9대나리온? 그럼 한 대나리온 좀 더 해가지고 10대나리온씩 보너스로 주겠다 정말 이 주인은 오늘 정말 잘 만났네 이럴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가 아마 마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한 대나리온을 주더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냥 한 대나리온만 주고 보내더라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 기대가 순식간에 원망과 불평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쟤를 한 대나리온을 준다면 내가 하루아침부터 새벽부터 와가지고 땡볕에서 일했는데 나도 지금 한 대나리온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지금 어떻게 대답합니까? 13자를 보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약속한 한 대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그것이 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니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후의 내용이 대략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 비후의 내용에서 나오는 이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은 주님의 일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품꾼을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부른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부른받기도 합니다 혹은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비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교훈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가르쳐주시기를 원하셨던 교훈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그 위안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맡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계획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셨다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그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 방황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길을 잃은 채로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아마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개개인을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른 나이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이가 10살 때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저는 50년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또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70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정년 퇴직할 때가 됐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저는 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이분은 아마 한 저녁 5시쯤 부른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느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건강할 때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때도 있고 혹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주신다 당신의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특권 주신 것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왜 우리를 부르셔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주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건 나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에게 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나에게 돈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약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한대너리움밖에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원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나는 아무 일도 맡김을 받지 못한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그러나 우리 마음에 내 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것밖에 주지 않는 거야?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들었다? 벌써 이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이다 우리가 다시 천국 백성으로서의 마음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국은요? 마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구원받은 강도와 같은 그런 이들의 천국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을 곳이 아닌데 사실은 나는 진짜 여기에 있을 만한 합당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 들어올 일을 합당한 일들을 했지 내가 살면서 평생 많은 일들을 주를 위해서 섬겼지 그러니까 난 여기 있는 게 당연해 죄도 왜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지? 쟤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구원받은 강도처럼 평생 내가 그냥 난 내 할 일만 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했고 평생 죄를 지으며 또 실수하며 허물도 정말로 많았는데 그런데 이런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이 구원을 주셨구나 참 합당하지 않은 이 구원 주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의 기회를 또 이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나에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천국 백성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것이다 또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불평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새벽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침 9시에 또 세 사람이 들어옵니다 낮 12시에 또 누가 들어옵니다 또 한 3시쯤 되니까 들어오고 급기야는 일 다 끝날 때쯤 돼가지고 누가 더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누구지?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얼마씩 받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한 대나리온씩 주고 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정말로 이 주인이 한 대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중에 화가 난 것이죠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그런데 내게 결국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것뿐이야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저녁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어떨까요? 이 저녁 5시에 들어온 사람은 하루 종일을 그냥 장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이제 토끼와 같은 애들이 있고 걔들 다 먹여야 되는데 뭐 더 이상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장터에서 참 힘들어서 이제는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털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한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를 포도원으로 들여 보내준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한 시간밖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한 시간밖에 없는 이 시간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인을 위해서 포도원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런 마음 아닐까요? 바로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온 사람의 마음과 나중에 온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처럼 감사하는 마음 너무 감격된 마음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열정과 그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오랜 시간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이미 시그러져서 10년 전, 20년 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열정과 뜨거움은 사라지고 슬슬 꾀만 부리고 혹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만 하고 말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건 처음 된 사람이었으나 나중 되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상황도 아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면 비록 주님을 섬긴 그런 시간들이 짧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 마음은 정말로 열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처음과 같은 마음, 열정으로 불타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 이 5시에 들어와서 평생 1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내세울 곳 없었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화로운 사역들,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 특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감사함을 우리 심령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중된 자였으나 너는 먼저 될 자이다 라고 우리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